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사랑 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2013년 9월 22일 사도신경 왜 안 하는가 이 동영상에서 교회론과 예배론에 관련된 자신의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영상에서 나오는 그 발언과 그 발언이 나오는 맥락을 분석해서 정동수 목사의 교회론의 그 실체를 확인해보는 분석적인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편에서는 정동수 목사의 교회론이 판타지인 환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비현실적인 교회론을 추구하고 있고 마치 모래 위에 모래성을 쌓듯이 교회론을 주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정동수 목사는 세대주의를 천명하면서 자신이 주장했던 그 역사관 전체 얼개 위에서 교회론과 예배론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관 자체가 이미 환상적이며 비현실적이며 차라리 음모론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 교회론과 예배론 혹은 세계관의 중요한 부분의 모순과 공백을 음모론으로 채우고 있는 것을 사실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 교회론에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으므로 이 교회론에 관련된 이 동영상에서 다시 한번 그의 역사관을 점검하고 그 역사관이 왜 위태로운가 그리고 그 역사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가를 좀 확인해보고자 합니다. 사도신경 왜 안 하는가라고 하는 이 동영상에서 정동수 목사가 23분 54초부터 약 7초 정도 발언한 그 대목을 먼저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두 가지 종류의 교회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독립교회, 그 다음에 국가교회. 그런데 정동수 목사가 생각하는 건전한 신앙인은 자유독립교회에 속해야 되고 국가교회에 속하게 되면 혹은 국가교회를 하게 되면 아주 큰일 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큰일 난다는 게 무엇인지를 떠나서 그만큼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으니 과연 정동수 목사가 생각하는 그런 자유독립교회는 그 실체가 뭐며 국가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걸 하면 큰일 나는데 과연 그 실체는 무엇인가를 관심을 갖지 않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루터가 개신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 정동수 목사가 발언한 그 부분을 다시 들어보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들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이름으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프로테스트, 영어로 프로테스트는 항구한다는 뜻이거든요. 항구하는 사람들이다. 그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종교개혁이 천주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걸 우리가 지금 한국말로는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개신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1517년에. 개신하는 겁니다. 새롭게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천주교회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좁은 길로 가던 이런 사람들 이걸 보고 쫓아가려고 여기는 다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데 뭐만 갖고 들어왔냐.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거 하나만 갖고 들어오고는 나머지는 다 천주교회 꼴을 다 갖고 들어와서 유아세례하는 거, 가운 입고 오는 거, 제사장로로 타는 거. 이런 모든 것은 천주교회 꼴을 그대로 다 갖고 들어오면서 다만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된다. 요런 것들만 가지고 요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걸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가 이 부분에서 천오백십십 년 루터를 설명하면서 정동수 목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천주교 국가교회라고 하는 넓은 길이 있었고. 좁은 길로 옮겨 가려는 것이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뭘 전제로 하느냐 하면 두 가지 길이 그때에 있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천오백십십 년에도 있었고 중세 내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루터는 이신칭이 하나만 가지고 천주교회 항거하면서 좋은 길로 옮겨 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 두 가지를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아나바디스트의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정동수 목사가 설명하는 부분 중에 아나바디스트는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민스터폭동 혹은 민스터반란이라고 하는데 이거 누가 일으킨 거냐면 아나바디스트들이 일으켰습니다. 민스터반란이라고 하는 것의 발생 연도는 1534년입니다. 이 연도가 또 왜 중요하냐면 종교개혁하면 루터와 더불어서 제2세대의 매우 중요한 인물인 칼빈이 공식적으로 역사 무대에 자기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것이 1536년에 기독교 강요 첫 판본을 출판하면서부터입니다. 1534년서부터 35년 사이에 있었던 독일 민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생했던 반란사건은 칼빈이 등장하기 전에 있으면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에 아나바디스트를 매우 부정적으로 쓰게 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정동수 목사가 극렬하게 싫어하는 건 국가교회입니다. 정치권력, 행정권력을 교회가 장악하고 혹은 정치권력과 교회가 결탁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신앙을 강요하고 억지로 개정하게 만드는 것을 극렬하게 싫어하면서 자유독립교회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교회를 하면 큰일 난다고요? 그런데 민스터 반란은 아나바디스트들이 기회를 봐서 민스터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시정부를 전복하고 죽이거나 추방을 하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아나바디스트로 개정하도록 만들어서 그것을 아나바디스트의 해방구로 만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1534년서부터 1년 조금 넘는 동안 그곳은 아나바디스트들의 천국이었어요. 실제로 아나바디스트들은 자기네들이 시위를 완전히 무력으로 정복한 뒤에 다른 사람들의 한 거를 완전히 제압한 뒤에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는 식으로 그 일종의 해방을 선언한 겁니다. 강제 개정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재산을 몰수하고 강제로 추방을 했습니다. 당시 유럽의 각국에서 병사들을 동원해서 민스터를 진압을 했습니다. 아나바디스트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종파가 됩니다. 단순히 한 번의 진압으로 끝나지 않고 아나바디스트들은 철저히 색출해내서 철저히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집요한 추격이 이때부터 시작이 돼서 그 추격이 미국 식민지 개척시대로까지 가서 미국으로 건너간 아나바디스트인 이 아미시파가 완전한 자기 무장 자체를 포기하고 비무장 상태로 인디언들이라든가 다른 식민지 개척민들로부터 무력으로 공격을 받더라도 자기네들은 전혀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고 자기 방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철저한 평화주의로 가게 된 계기가 이 민스터반란에서 찍혀진 낙인을 뜯어내기 위해서 취한 정책입니다. 그 정도로 민스터반란 사건은 유럽에 큰 충격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민스터반란 사건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아나바디스트들은 국가교회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에게 동조하지 않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국가교회를 반대하고 자기네들이 국가교회를 만들고 그러면서 아나바디스트들은 뭐냐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나바디스트들에게 그 지역의 시민정부, 그 지역의 제후들, 그 지역의 왕에게 절대 협력하지 마라. 공무원 되지 마라. 그리고 말도 하지 마라. 동정을 베풀지도 말고 동정을 받지도 마라. 철저하게 적대적인 관계성 속에서 세상을 부정했던 그런 역사관, 그런 세계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민스터 사건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세계관을 계속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건너간 아미시파 같은 아나바디스트의 한 둔파들도 지금까지도 철저하게 아나바디스트들의 신조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세상과 등지고 그래서 심지어 아이들을 세상에 있는 자기네 종파와는 관계가 없는 어떤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학교 보내지 말고 우리끼리 가르친다. 심지어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조차도 우리는 안 받겠다. 노인보험 그것도 우리는 안 받겠다. 왜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받느냐. 이렇게 철저하게 세상과 담을 쌓는 세계관 그 민스터 반론에서 드러난 이 세계관은 지금도 아나바디스트의 후회들은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정동수 목사가 방금 그 동영상에서 한 얘기 중에 루터는 이신칭의 교리 하나만 가지고 좁은 길로 건너오려고 했다. 이신칭의 교리의 연대에 관련하여 루터의 연대에 관련한 오류는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고 여기서는 뭘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아나바디스트는 이신칭의를 믿고 있었느냐 이거예요. 정동수 목사의 설명을 잘 들어보면 원래부터 아나바디스트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이신칭의 교리를 끊임없이 견지하고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전제하는 셈입니다. 그러면 이건 몇 가지 의문이 또 생기는데 그러면 루터는 왜 이신칭의 교리를 아나바디스트를 찾아가서 배우지 않았을까 아나바디스트와 관련되어 있고 그의 문헌을 본 어떤 사람들이 루터에게 이신칭의에 관하여 잘 정리된 자료를 주면 그거를 보고 왜 못 깨달았을까 정동수 목사도 인정하는 것처럼 루터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될까를 가지고 무지 고뇌하고 고민하고 중세 교회가 발견하고 제시하는 그 모든 수행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로마서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 말씀에 대한 해석은 과연 중세 교회 내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지금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깊은 뜻 그러면서 이 교리가 다른 요소들 구원론의 다른 요소들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 등등에 관하여 깊이 있는 해설이 부족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맞는데 그 믿음에 대한 정의, 담겨져 있는 내용에 오류들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오류가 들어가니까 엔진이 작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오류를 빼내야 돼요. 뭐를 어떻게 해야 이걸 빼내는지를 발견해 내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깨달음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지만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나서야 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당시 쯔빙글리는 이걸 좀 더 앞서 나갔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세는 그 가르침을 잊어버린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집어넣다가 보니까 이게 변질됐는데 뭐가 어디서부터 변질됐는지를 못 찾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찾으려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이걸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교회의 문헌을 봐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이걸 이렇게 얘기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한 진술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설한 아주 탁월한 저술 전체를 봐야 돼요. 쯔빙글리는 신학을 공부할 때 어디서 공부를 했느냐 에라스무스가 스위스에 와서 번역 작업을 한 그 도시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 학교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그때 당시에 뭐였느냐 바로 초대교회의 헬라어로 된 3세기, 4세기 혹은 2세기 중반의 헬라어 문원들 그 문원들을 16세기 라틴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그게 지금은 쉬운 일이지만 당시는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헬라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전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고 문법부터 다시 찾아야 돼요. 이 작업을 하는 데에 동참했던 사람이 쯔빙글리입니다.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초대교회의 문원들을 루터보다 훨씬 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신칭이를 훨씬 더 빨리 깨우칩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부룩 회담에서 15개 논제를 가지고 부딪히면서도 다 합의하지만 합의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관한 항목입니다. 믿음의 본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러니까 루터는 좀 덜 깨달았고 쯔빙글리는 좀 더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을 설득하기가 어렵고 모르는 사람이 고집을 부리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아나바디스트는 아나바디스트는 리지스터 폭동을 일으킨 사건을 우리가 되돌아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폭력으로 뒤집어 엎어가지고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다 지옥 가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다 내쫓아도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그 믿음은 나의 결단이 아니라 하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에서 자라나와서 결단하여 나는 믿음 이렇게 나갔을 때 그럼 아직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신칭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당시 상황에서 행위로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행위는 믿음 뒤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평가를 할 때 아직 행위가 안 나타났구나. 그런데 그 믿음을 보니까 순수한 부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걸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나바디스트들이 이신칭이를 몰랐기 때문에 그거를 빼고 뭐를 보는 거냐면 행위로서 우리에게 합하여 이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아닌 다른 데서 받은 세례는 다 거짓된 거고 우리가 아닌 다른 교파, 교회의 사제들은 다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은혜 받은 거 다 거짓된 거예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바디스트에 들어오려면은 그 모든 거를 다 부정을 해야 돼요. 그 전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부정하고 그리고 생활 습관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아나바디스트 내부에서 무슨 싸움이 종종 벌어지느냐 하면 돈이 많은 사람의 화려한 복장을 입으면 그걸 공격을 합니다. 너는 왜 세상을 닮아서 그렇게 타락하냐. 너 회개하라. 이렇게. 그래서 항상 가난한 자의 복장을 해야 돼요. 왜? 아나바디스트들의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네덜란드 아나바디스트들은 장사를 해서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부유한 동네에 있는 아나바디스트들은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해서 장사를 하거나 뭐를 해서 돈을 잘 벌거든요. 그러면 옷을 잘 입죠. 좋은 집에 살죠. 그러면 다른 가난한 아나바디스트들, 가난한 지역에 있는 아나바디스트들이 그들을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은 타락했다. 회개해야 된다. 재산 처분해라. 그리고 심지어 너희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호의로 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 종파에 소속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거짓된 거니까 절대로 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것을 거의 교리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신칭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아나바디스트들은. 그래서 아나바디스트들의 가장 큰 약점은 정통 교리를 굉장히 약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질서를 거부해요. 그래서 아나바디스트들을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과연 이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빛의 역할을 했는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네들끼리 완전히 자급자족을 해내는 공동체로서 존재를 해왔습니다. 다시 정동수 목사가 즐겨 사용하는 이 도표로 돌아왔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하면 정동수 목사의 교회관에서 AD 30년에 초대교회가 기독교가 시작이 돼서 좁은 길로 쭉 갔습니다. 그 믿음을 견지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AD 313년에 교회교가 시작이 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바디스트들은 초대교회 AD 30년부터 변함없이 좁은 길을 견지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중단 없이 전진되었다. 자, 이거를 가정을 하게 되면 사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기독교회의 매우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교리로 최초로 확정한 사건이 AD 325년입니다. AD 313년부터 국가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누가 만든 거예요? 국가교회가 만든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를 만들 때 이 아라바디스트, 이 좁은 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넓은 길에 국가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 니케아 공유회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당연히 논리적으로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니케아 공유회에서 삼위일체론이 전체적으로 큰 문제지만 뭐가 핵심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된 신격화된 존재다라고 주장한 것이 아리우스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니었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삼위일체가 절대로 아니죠. 하나님이 둘이에요. 그러다가 예수가 하나님이 되므로 세 하나님이 된 거죠. 그러면 삼심론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도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했으면 그럼 한 분 하나님이 예수가 되었다가 또 영으로도 왔다가 그러면 일심론으로 가는 거냐 히브리스의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영원하게 동일하신 원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리우스파와의 문제가 생겨버려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나사렛 아이로 태어나서 청년 시절에 무언가 대우각성을 해서 믿음의 결단을 내려서 그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하나님 수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된 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기독교는 일심론 아니면 삼심론으로 가지 삼위일체론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AD 30년과 AD 313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를 놓고 325년 니케아 공유회를 생각을 하면 국가교회에서 만든 건데 당신 삼위일체 믿어요 안 믿어요 라고 하면 정동수는 논리적으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냐면 나 안 믿어요. 왜냐하면 국가교회가 만든 거잖아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강제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리우스를 유배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본 논리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 거부해야죠. 17세기에 존재했던 아나바티시들을 끌어다가 저 초대교 AD 30년부터 일관되게 존재했던 교파로 만들어버리는 순간 삼위일체 교리는 흔들리게 되고 예수의 신성 교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예수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오 완전한 사람이시다. 이것이 교회 교라고 정동수 목사가 얘기한 이 교회의 가장 근본입니다. 왜 근본이냐?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하여 구원론이 나오고 이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하여 교회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전개해가는 과정의 지난 2000년 역사에서 신학의 역사입니다. 삼위일체가 부정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동안 2000년 동안 싸운 기독교 신학의 모든 것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대를 주목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적 교리다라고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얘기하는 보금적인 그 어떤 구원론도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의 교회론을 좀 확인해 봅시다. 19분 21초에서 22분 12초 부분을 봅시다. 교회가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기독교가 있고 하나는 개신교가 있다 보니까 기독교의 예배 형태와 개신교의 예배 형태가 달라지게 된 거예요. 개신교는 천주교에서 나왔으니까 천주교 사제처럼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사제가 여태 남아 있어요. 프린스트가 여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신부님 그러지만 말은 우리가 신부님 그러는데 원래는 뭐예요? 사제예요. 프리스트예요. 프리스트.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아직도 누가 남아 있어요? 사제가 남아 있어서 죄를 누구한테 고하러 가요? 사제한테 고하러 가요. 그렇죠? 거기 가서 고혈 성사하면 사제가 가서 마룻바닥 50분 닦으라고 하면 50분 닦는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예식을 행하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예식을 땡땡땡하고 지금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여기 사제가 어허하고 이렇게 뭘 입고 그러고서는 나는 사제고 여러분은 평신도다.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예식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태의 교회가 있어요. 그건 천주교회하고 천주교에서 나온 국가교회를 했던 장로교, 그다음에 성공회, 루터교, 감리교 뭐 할 거 없이 소위 우리가 개신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는 뿌리가 어디예요? 개신교의 뿌리가? 천주교예요. 천주교이기 때문에 천주교에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땡땡땡하면서 이렇게 제사장 같은 그런 어떤 사람이 있어서 예배를 짐내하는 그런 형태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도바울이 가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그렇죠? 주의 만찬할 때 이렇게 은쟁반 들고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을 행하고 사도바울이 이렇게 손 들고 그리고 축도하고 여러분 그런 일 했겠어요? 사도바울이? 안 해요. 그건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노루스라던 제사장이 있을 때 하던 그런 시대의 예배지.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약시대를 철폐하시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갈라지면서 하나님 앞에 직통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예배를 드려요? 비의식 예배. 의식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유교의 성도들이 예배에는 뭐만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와 설교만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도들이 예배 모임에서 회중이 정하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뭘 해요? 주의 만찬을 행하는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건 없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는 지금 두 종류의 교회가 있고 두 종류의 예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침례교회가 아닌 다른 개신교회에서 주일날 모여서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목사가 혹은 사제가 주관하여 드리는 형식 예배고 사랑침례교회의 정동수 목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비형식, 비의식 예배다. 의식이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엉망진창인 사고방식입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정동수 목사도 시간을 정해놓고 순서를 정해놓고 설교자를 미리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 자신도 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딱 이 정도 수준에서 다른 개신교 목사들도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다만 결의 절차, 순서를 뭐로 할 거냐? 누가 설교할 거냐? 아무나 설교해도 되느냐?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공정한 규칙을 어떻게 정해느냐에 따라서 교파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 정동수가 얘기하는 그저 신령과 진정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러면 첫째 예배 시간을 없애야 됩니다. 정동수 목사도 11시 예배 없애야 돼요.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성도들이 아무 때나 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설교하고 하고 싶은 대로 찬양하고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가면 되는 겁니다. 정동수 목사는 사람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자기가 설교하고 싶은 시간에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예배로 전하진 시간에 모였을 때에도 감동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일어서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가 감동이 있다고 해서 안수도 하거나 뭐 하거나 기도하거나 잔양하거나 남들이 뭐 하든지 말든지 나는 은혜 받았으니 감동 받았으니 나는 이렇게 설교한다.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건 다 진리다. 다 직통개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합의하여 질서를 정하고 예배를 정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가 자유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동수 목사가. 사도신경. 그거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으면 말고. 교회에서 우리는 하기로 합시다 하면 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니까 다른 침례교회에서 자꾸 시비를 걸어서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하기로 했으니까 한다. 대답을 해서 끝나면 상관이 없지만 자꾸 시비를 걸어서 이게 싸움이 됩니다. 그러면 알았어. 잠시 우리 중단합시다. 이렇게 하는 게 침례교회예요.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해요? 회중이 결정하고. 회중이 우린 신학을 잘 모르니. 목사님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그러면 합시다. 맙시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침례교인들은 사도신경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느냐 아느냐에 따라서 침례교회 내부 안에서 그 그룹 혹은 분파의 성격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회 안에서도 사도신경을 문제시 삼아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공격을 할 때의 그 배경은 뭐냐면 중세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언제 갑자기 나타난 것인지 언제 어떻게 해서 나타난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연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사도신경은 로마 카톨릭이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여기서 공회라고 고백을 하는데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로마 카톨릭 이전의 초대교회에서 만드는 것이고 예배 시간에 신조를 같이 암송하는 관례는 2세기 중반에 이미 생긴 겁니다. 정동수 목사가 국가교회가 AD 313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건 4세기 초 아닙니까? 그로부터도 150년 전에부터 이미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여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신조를 암송을 했습니다. 그럼 왜 예배 시간에 신조를 고백하느냐에 대해서 정동수 목사는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고민을 안 한 겁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다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